1945년 우라늄과 푸르토늄의 핵분열이 히로시마에 살고 있는 34만 명의 목숨을 앗아갔습니다. 20세기 초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원자에 대한 연구는 반세기만에 원자폭탄으로 이어졌고 당시 미국 물리학계의 관심은 온통 핵, 원자, 분자 같은 미시세계에 집중되어 있었죠. 가장 작은 것이 만들어낸 가장 강력한 위력에 알버트 아인슈타인의 입을 띄웠습니다. 3차 세계대전에서 어떤 무게를 가지고 싸울지는 모르겠지만 4차 세계대전에서는 막대기와 돌을 가지고 싸울 것이다. 원자 물리학의 발전은 수소융합기술을 이끌어냈고 그 기술을 활용한 또 다른 재앙인 수소폭탄이 모습을 드러냈죠. 사람들은 생각했습니다. 어? 우리의 기술이 종말을 일으킬 수도 있겠구나. 만약 모든 것을 날려버린 파괴가 정말로 발생해서 문명이 모조리 사라져버린다면? 그럼에도 혹시나 남을 우리의 후손을 위해 딱 한 문장만을 남길 수 있다면 어떤 문장을 남겨줘야 할까요? 만약 제가 한 문장을 남길 수 있다면 저는 제 후손에게 손을 자주 씻어야 눈에 보이지 않는 병균입 감염을 막을 수 있고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초래되는 병균과 바이러스가 병을 일으킬 수 있다. 이걸 남겼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가지 질병으로부터 인류는 불필요한 죽음을 피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과학자들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미국인 물리학자인 리처드 파인만은 말입니다. 단 한 문장을 담아야 한다면 모든 물질은 원자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들은 영원히 운동을 계속하는 작은 입자로 거리가 어느정도 떨어져 있을 때에는 서로 잡아당기고 외부의 힘에 의해 압축되어 거리가 가까워지면 서로 밀어낸다. 짧게 말해서 모든 것은 원자로 이루어져 있다. 영국의 러더퍼드는 120년 전 얇은 금속판에 헬륨 입자를 수화됐습니다. 대부분의 입자가 금속판을 통과했죠. 전자의 질량은 발사된 헬륨 입자보다 훨씬 작습니다. 즉 모든 헬륨 입자는 금속판을 통과해야 했죠. 그런데 러더퍼드의 제자들이 튕겨나온 입자를 하나하나 세는 작업을 몇 년간 수행해보니 약 8천 개의 입자 중 한 개는 튕겨나왔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러더퍼드는 이 결과를 두고 말했죠. 15인치의 폭탄을 종이에다가 쏘았는데 종이에 폭탄이 튕겨나온 것처럼 믿을 수가 없었다. 그래서 그는 생각했습니다. 원자의 중간에 무언가 매우 단단한 것이 있구나. 그렇게 원자 핵의 존재가 발견됩니다. 그런데 더 흥미로운 사실이 세상에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물리학자들은 원자는 양성자와 중성자로 구성된 핵과 그 주위를 돌고 있는 전자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엄청난 구조에 과학자들은 할 말을 잃었죠. 만약에 핵의 크기가 축구공만하다면 원자의 크기는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원자의 크기는 무려 축구장만합니다. 축구장의 한 가운데에 있는 축구공만한 사이즈의 원자핵 이 엄청나게 작은 원자핵에서 엄청나게 먼 거리에 전자가 원자핵 주위를 돌고 있습니다. 원자는 비어있는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원자핵과 전자 사이의 공간은 텅텅 비어있었습니다. 원자핵 99.999% 이상은 비어져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모든 것은 원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사람을 만드는데 필요한 물 35리터, 탄소 20kg, 암모니아 4리터, 석회 1.5kg, 소금 250g, 철 5g 우리는 모두 원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나도, 여러분도 탄소와 수소, 산소와 질소를 통해 만들어진 원자의 집합체입니다. 그런데 원자는 99.999% 이상 비어져 있습니다. 따지고 보면 세상의 99.999% 이상은 빈공간입니다. 빈공간으로 점유된 세상에 빈공간을 가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작은 곳으로 가면 갈수록 그 세상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느낀 것과는 전혀 다른 상이하고 심오한 세상이 드러납니다. 대체 왜 원자는 그렇게 존재하는 걸까요? 1935년경, 파이젠베르크는 본인의 박사과정 제자인 한스 오일러에게 말했죠. 양성자가 전자보다 1836배나 무겁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았어. 대체 어디서 1836이라는 숫자가 나왔을까? 왜 대체 양성자는 전자보다 1836배가 무거워야 했을까요? 어떻게 원자의 세계는 이렇게 형성됐을까요? 저는 답을 모릅니다. 아마도 아직은 아무도 모르겠죠. 이 영상을 보며 신기하다 이렇게 느낄 학생분들이 언젠가 그 답을 찾기 위해 도전한다면 좋겠습니다. 기묘한 작은 우주를 바라보며 미국의 실험 물리학자인 바튼은 말합니다. 원자의 세계는 거대한 호수와 호수 속 물고기와 비슷한 모양입니다. 바튼이 말했던 대로 아주 작은 물고기 한 마리인 원자 핵이 거대한 호수인 원자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99.999%의 빈 공간을 0.001%의 핵이 지배하고 있습니다.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인간의 상식을 벗어난 심오한 세계가 펼쳐집니다. 그 심오한 저편에 있는 진리는 아직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닐스 보호는 말합니다. 올바른 주장의 반대는 잘못된 주장이다. 그러나 심오한 진리의 반대는 다시금 심오한 진리일 수 있다.